여전히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부원장은 8억 원대의 불법 정치 자금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서 받은 일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자금의 전달 경위를 잠깐 다시 설명드리면 남욱 변호사가 자금을 만들고 정민영 변호사를 거쳐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하는 골입니다. 그런데 중간 전달자 역할을 했던 정민영 변호사가 검찰 수사를 뒷받칠 만한 진술을 냈습니다. 검찰이 돈이 건네졌다고 지목한 시점과 장소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용 부원장이 만난 걸 봤다는 겁니다. 김용 부원장 측 해명까지 김보건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정민영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함께 공직을 떠나면서 설립한 유원홀딩스 사무실. 검찰은 최근 정 변호사로부터 지난해 4월 김용 부원장이 이곳을 타자 유 전 본부장을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이 김용 부원장에게 현금 1억 원을 전달한 시점을 지난해 4월로 장소를 유원홀딩스로 특정했는데 정확히 일치하는 겁니다. 돈을 만든 남욱 변호사나 중간 전달자인 정 변호사,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모두 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 셈입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건물 CCTV와 차량 이동 동선 등을 모두 파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용 부원장 측은 방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 전 본부장이 사무실을 내서 인사차 간 것이라며 돈 수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공범으로 적시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3년 성남FC의 전신인 성남 1화를 인수 시도했다가 후원 기업을 찾지 못해 포기한 안산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안산시의 기업 접촉 기록을 확보해 대가성 후원 의혹이 제기된 성남시와 비교 분석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감사합니다.